공병호 TV의 공병호 모든 법을 자기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4.15 총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눈앞에 이익에만 얻은 미래통합당과 같은 그런 야당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야당이 되는 길이 밖에 없기 때문에 파리오 광복절 행사 같은 것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두고 그들은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같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 뜻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개혁이라기보다도 개학이라고 표현한 것이 훨씬 더 정직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김명수 사법부를 통한 사법부 장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문 대통령이 6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미 헌재는 장악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초강수 검찰 무력화를 통한 검찰 장악도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수철질을 통한 막강한 권력기관을 또 대통령이 수중에 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가운데서 보수정권이 임명한 대법관은 불과 3명밖에 없습니다. 14명 가운데 11명이 중도 좌파 성향의 대법관으로 다 채워지게 됐습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만 두고 보면 한국은 이미 체제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도 무리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판사들의 인사권을 외부 인사들이 장악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미 여당은 2020년도 1월 3일 날에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민변 출신들과 같은 그런 외부인들이 인사권을 장악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이미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사법행정위원회를 더 무리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봅니다. 우리와 비슷한 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나라가 유럽연합의 폴란드라는 나라입니다. 폴란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면 한국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 독재의 길입니다. 폴란드 집권 여당이 폴란드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은 아주 한국과 흡사합니다. 거의 판박이처럼 보입니다. 폴란드의 집권 여당은 2015년 10월에 권력을 집니다. 우파 민족주의 정당인 법과 정의당 영어로 PIS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새 얼굴의 대통령 총리를 내세워서 집권한 뒤에 법과 정의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폴란드를 완전히 자기 방식대로 바꾸기 위해서 독재화의 길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선 미디어와 사법부를 포획하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연구 집권을 꾀하기 위해서 거친 제도 개편 작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당인 법과 정의당은 권력을 장악한 그 다음엔 2016년도에 검찰총장직을 아예 없애버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직을 겸임해버리는 전례가 없는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대신에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인사건을 앞시 온 검찰 장악은 서막에 불과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을 맡고 있는 저비그니에프 지오버로라는 인물은 곧바로 사법부 법원을 자기 방식대로 개편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오버로는 2019년 말에 전국 검사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판사들에 대한 감시 수위를 대폭 올려라. 그리고 이미 지오버로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은 개별 판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 법과 정의당은 과반수를 차지한 의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방법원장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판사인명권을 가진 기구인 국가사법위원회 위원 25명 가운데서 15명을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지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법계획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한국에선 사법인사위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제도정비작업이 추진 중입니다. 결국 2020년 1월 17일은 재판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또 통과시키게 됩니다. 폴란드 독재가 법원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손진석 파리특방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검사를 교체하는 것은 첫 단추이고 심판 그러니까 판사를 주무르는 게 더 확실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친정부 검사가 응성하게 기소하더라도 유죄를 요령껏 찍어내는 판사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법원이 행사재판만 하는 곳인가 민사행정사건에서도 정치판사가 부역할 공간은 넓다. 폴란드에서 4년 전 검찰총장 자리를 없앴을 때만 해도 정치권 권력이 지금처럼 법원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대법원을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이제 검찰을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하겠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판사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성진시키는 그런 쪽으로 개편작업을 할 것이고 그게 이미 폴란드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폴란드 사례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시사적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집권 세력의 검찰 장악을 거의 끝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사들에 대한 장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민변 출신들이 대거 외부 인사들로서 위원회를 통해 장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 수사 대상에도 판사가 포함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다르기 때문에 폴란드만큼 그렇게는 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힘든 것이 추척위에 거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순치되기 시작한 한국의 법원도 완전히 행정부 수장의 그런 이중대 역할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거전조가 사회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필수 증거품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증거보전 신청했지만 전국의 해당 법원들이 하나같이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하고 맙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진 것을 협조를 안 하는 것이죠. 단 한 군데도 대부분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에 반기를 들고 증거보전을 받아들인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장악되어서 나중에는 꼼짝 달성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체제 독재정권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야망대로 과연 세상이 흘러가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세운 그랜드 디자인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교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쉼없이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상당한 그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눈앞에 이기도 참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나라 전체가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자식들의 세대에 살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검색장에 공데일리를 입력하시게 되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해외 널리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영어방송인 지오엔지 공TV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17일에 방송됐던 파리오 강복절 나라 앞날을 걱정한다는 것을 보시고 도미니크 앤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강화문부터 시청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짓 방역으로 협박하고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의 결말이 비참하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여러분 독재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타인의 자유를 강탈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독재라는 것은 갈등과 분쟁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기를 거부하는 자 사이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선전과 선동과 위협과 협박과 조작 등의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현재 9명 가운데 6명을 지금 자기들 사람입니다. 대법관 14명 가운데 11명이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대법관을 그만두면서도 또 한 번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중앙일보의 전영기 갈름에 실렸습니다. 1963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18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었더만 단 한 명도 재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얼굴이 두텁기에 내가 잘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봐도 유권자를 아주 우습게 봐도 그렇게 우습게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복속당한 일을 순응하면 그렇게 복속당한 채 살겠지만 그들이 잃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도미니크 앤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입니다. 후원자들이 이렇게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것에 대해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병호 tv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를 여러분 구독도 해주시고 적극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